오늘 저희 반도체의 기초 세미나는 단순하게 반도체의 제조 과정을 설명드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은 반도체의 제조 과정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비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소재, 소재주 투자를 하실 때 아 이 장비가 어느 공정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값만 잡으시면 돼요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가스가 혹은 이 액체가 어디에 쓰인다는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은 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고 언제 제조업체들이 반도체의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되고 언제 제조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저희는 후자로 보는 거죠 1등 업체인 삼성전자라는 회사와 그리고 2등, 3등 업체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적어도 디램 시장 내에서는 올해 생산량을 마구 극대화시켜서 더 많이 팔려는 욕심은 철저히 제한된 해다 라고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부 세미나에서 2강에서는 저희가 이제 업황 전망을 드릴 건데요 지금은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더 우선시 되는 때라서 그런 거고 또 이제 재무적인 압박 등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의 기초 세미나가 다른 분들의 기초 세미나랑 차별화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반도체 시장의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그 산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14쪽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굉장히 거대한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최대 기업이자 그룹인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이 반도체를 필두로 굉장히 커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반도체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는 이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메모리라는 반도체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비메모리를 가로 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로직 반도체 또는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매년마다 시장의 규모가 좀 다르기는 한데요 가장 큰 요인은 메모리라는 반도체가 적을 때는 몇십조 원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였죠 2018년도에 제일 커졌을 때에는 무려 18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나 등락을 거듭하는 메모리 때문에 반도체 전체 시장의 규모도 많이 바뀌고요 대략 500조 원 내외의 크기를 형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가 이제 100조 원 초반에서 100조 원 중후반을 크기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을 계산해 보시면 아시죠 300조 원 대의 거대한 시장 즉 메모리보다도 2배 이상으로 큰 시장이 바로 이 로직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에서 많은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물안 개구리 뭐 너무 작게 축소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 굉장히 큰 우물안의 개구리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가 요하는 제조 능력의 기준과 로직 이 비메모리가 요하는 제조 경쟁력이 상이하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우리나라도 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3분의 1 미만인 메모리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로직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나아가면 좋고요 특히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 해외의 로직이나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 심지어 요새 이제 힘들다 라고 평가받는 인텔 그리고 이제 퀄컴 엔비디아 뭐 AMD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이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해외 반도체 업체들 뭐 유럽에는 ST마이크로, NXP 등등 많이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의 이제 장기적인 매출액 성장을 보면요 큰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쭉 우상향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들쑥날쑥 하고요 엄청 이러면서도 이제 물론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하죠 여기서 이제 그 원가를 뺀 이게 이제 원가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원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판가에서 가격이죠 매출이자 가격 요거는 원가 가격에서 원가를 뺀 요 길이가 이제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는 이익이 가격의 변동폭 이상으로 더 요동을 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액도 또 이런 해당 기업들의 이익도 너무나 큰 변동성을 가지는 특징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로직이나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큰 변동 없이 이 ASP 즉 가격도 계속 오르고요 고도화되니까 성능이 고도화되기 때문입니다 원가는 당연히 이제 서서히 오르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 해당 기업들의 이익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도 이제 2007년도에 삼성증권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저는 바클레이즈라고 하는 영국계 글로벌 회사에서 5년 가까이 일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메리츠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 분들은 메모리를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메모리가 크지만 이 전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모리는 되게 국한되어 있죠 반도체 내에서도 3분의 1도 안 되니까요 근데 메모리에 큰 비중을 실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는 내년도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극심하게 쪼그라드는 산업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이쪽 소위 우리나라에서 비메모리가 일클어지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더 안정감을 주고 예측가시성이 높은 이런 특징을 가져서 이런 업체들 또는 이런 반도체 업체랑 이런 메모리 업체에다가 장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장비업체들 글로벌 장비업체들은 많습니다 노관규류 유명한 asml도 있고요 최대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도 있고요 랩리서치라는 회사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장표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왜 이쪽은 너무나 변동성이 큰데 이쪽은 안정적이니까